모든 엘리먼트는 공통적인 것과 각각의 엘리먼트가 LI인지 인풋인지 또는 뭐 했었죠? 앵커인지에 따라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기능들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를 의미하는 htm의 table element, input element, title element, body element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모두가 똑같은 html 태그이기 때문에 html element라는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기능들을 각각의 엘리먼트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html element라는 이것은 element라고 하는 부모를 가지고 있고 element라는 부모는 node라는 부모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뭐라고 하냐면 dome tree이라고 합니다. document object 모델의 tree 라는 거예요. 이게 나무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뿌리고 이렇게 위로 가지가 뻗어 올라가는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걸 tree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본 각각의 태그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뿐만 아니라 텍스트, 코멘트, html 다큐먼트와 같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dome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문서 스크립팅, dome 프로그래밍, 또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웹페이지를 제어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html 엘리먼트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보여드렸어요. 살짝. 사실 이 html 엘리먼트를 다루는 것이 결국에는 이 문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중추화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더 넘어가는 것은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수업에서 일단 끊고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